우리가 병원이나 또 의원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게 그런 게 붙어 있죠 우리가 돈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은 것이오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오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러면서 그 건강의 소중함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명예가 있어도 돈이 많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게 큰 그렇게 의미가 없죠 물론 명예를 잃어버렸어도 돈을 잃어버렸어도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이런 게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건강보다 소중한 게 없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당신들이 건강관리를 잘하고 잘 챙기고 이렇게 조심하세요 하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가 물론 우리도 지금 무더운 날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영혼만 중요시 여길 때가 있어요 이 건강의 중요성을 잘 모를 때 그래서 건강을 돌보지 않고 그냥 성령 충만함만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 성령 임하고 나서 제가 축복 기도할 때 새벽 5시까지 그 전날부터 새벽 5시까지 축복 기도한지 팔이 어떻게 돼요? 안 올라가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한지 그래도 지독한 사람들이 기아이 기도를 받고 가려고 안 가고 그 새벽 5시까지 있더라고요 나는 팔이 안 올라가서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2년 전입니까 그때는 이 팔이 고장이 나가지고 송구영신의 예배 드리고 나서 이게 힘들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육신이 병들면 주의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주님이 보낸 그런 편지예요 다시 말해서 그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에게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를 갔어요 제일 어린 그런 10대 소년이 있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정말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느냐를 우리 여기 지금 애운이나 이런 또래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변하면 안 돼 애운이 오늘 안 보인가? 네? 뭐라고? 꼭 안 온 사람만 이렇게 들통나더라 보면은 잘 오다가 안 온 사람이 딱 이렇게 부르면은 들통이 꼭 나요 그게 하영이 열심히 해요? 아멘 해야지 그래 네 여러분은 어때요? 이제 잡혀가지고 로마의 피박을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이 받을 때 펄펄 끓는 가마솥에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는데 그게 이제 통닭구이가 돼야죠 그런데 그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거기서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도 해를 입지 않으니까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지중해 연안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만 보내는 반모라는 그런 섬으로 거기 이제 유배를 보낸 그런데 거기서 주일날 하나님께 에베를 드렸는데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환상과 게시가 임했는데 이걸 받아서 소아시아 있는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기록한 것이 요한 게시록이 됐어요 그런데 첫 번째 교회가 뭐냐면 에베소 지금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는데 참 막 칭찬을 주님이 많이 하십니다 네 행위와 수고와 내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거 또 자칭 사도라 하되 그걸 거짓된 것을 다 시험에서 드러내가지고 쫓아내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리지 아니한 거 정말 열심히 그리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목회했던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지식이 많은 아볼로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오죠 아볼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뭘 못 받았었어요? 성령에 대해서 지식의 종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몰라 그래서 또 유명한 더 유명한 종이 누가 갔습니까? 바울이 갔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우리는 성령 있는 거 들어보기도 못했다고 왜? 성령 못 받은 종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에 대해 설명하고 안수하니까 열두 명이 다 그 날 뭐 받았어요? 성령 받아가지고 애원도 하고 방원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울이 거기서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여기에 바울과 이런 아볼로가 가기 전에 거기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만 와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유명한 폴리카비라는 그런 목사님 그분도 이제 목회라 와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러니까 얼마나 진리위에 말씀위에 딱 바르게 이렇게 섰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책망을 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하고 열심히 겨울이지 않고 주를 위해서 다 해놓어 주님이 뭘 잃어버리면 안 된다? 첫사랑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뭘 잃어버리는지 첫 번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연애를 해본 사람은 첫사랑이 뭔지 알아요 그렇죠?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첫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다더라고요 첫사랑은 어떤 얘기가 있는데 누구하고 첫사랑이 잘 산다 그러면 배가 아프다더라고요 또 자기를 버리고 가서 첫사랑이 잘 산다 또 못 살면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든대요 첫사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이상한 심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여러분은 첫사랑을 한 사람들은 얼마나 첫사랑이 마음에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첫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이 첫사랑이 뭡니까?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지 모르죠 그때 주님 생각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다고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생각 내 마음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찬 정말 예수님만을 열렬히 사무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게 첫사랑이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무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됐을 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렸어요 열심히 막 가서 봉사는 해 열심히 말씀 공부도 하고 진리대로 하고 모든 걸 하는데 그들의 마음 속에 주님에 대한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 이게 식어져 버렸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내가 뭔가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내 마음 속에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내가 부족하고 다른 건 실수하고 이런 게 있더라도 내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네가 어떻게 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돌이켜보고 다시 첫사랑을 해보거나 만약에 첫사랑을 해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초대를 옮긴다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크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정말 무엇을 잃어버린 걸 조심해야 되겠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이렇게 보면 정말 주님을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목사가 어떤 목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면 이건 가장 천박한 그런 목사인데 싹꾼이죠 직업으로 내가 이걸 한 달 동안 이렇게 목회해 가지고 교회에서 사례받고 이렇게 하려면 이게 뭐겠어요? 싹꾼이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때때로 저도 내가 정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을 얼마나 달콤하게 읽고 또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 나고 이 주의 복음을 이걸 가서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미친 듯이 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보면 어느 때 식어지고 냉랭해진 것 같을 때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지금도 항상 매일 아침에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 오늘 또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사랑이 내 마음 속에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의 불꽃이 꺼져가던 것이 어느 때 다시 뜨겁게 타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기에 임하면 우리가 여러분 불씨가 시들어져 꺼져가던 것에 거기에 기름을 부면 확 타오르듯이 내 마음 속에 사랑의 불꽃이 꺼져가던 것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에 임하면 확 다시 첫사랑이 불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세상 것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로 좋아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뭔가 세상이 어떤 그런 게 더 좋은 것들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 버리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만났을 때 굉장히 첫사랑이 뜨거웠고 이랬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무감각해진 듯이 예수님과의 어떤 이런 신앙생활이 오래 하다 보면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날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 속에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처럼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생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말씀대로는 하는데 이런 어떤 정말 주님을 가슴 속으로부터 깊이 사랑하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없이 막 의무적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잊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시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런 것으로 여기시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다시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려 떨어졌나 생각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마에서 네게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가면은 거기가 다 교회에 있던 자리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교회 자리만 남았어요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은 이 주님이 이렇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첫대를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빌라델비안 교회 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죠 그 교회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촛대를 옮겨서 이 교회가 없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거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내가 찾고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가 오늘 그런 말 첫째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도록이요? 첫사랑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정말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래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무뎌지면서 이게 이뤄지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기도를 꼭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이제 피값으로 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혼구령열정이 뭐예요? 저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나오고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목사가 그냥 목회를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성도 사랑하는 마음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하면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싹꾼이지 목회를 이게 지금 목회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연락이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 두 번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 자체도 잃어버려요 요즘 잘못된 구원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파가 가르친 그런 게 이런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믿음이 점점 자랑하고 더 커지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처음에는 좋았다가 점점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시몬에게 뭐라고 하죠?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 아니면 리더들은 이런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번 옆 사람이 그래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가장 중요한 뭐를 잃어버려요? 구원을 잃어버리죠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몇 번이나 나오는데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면마 살리라?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심을 받아서 의인이라고 한다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돈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뭐로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히브리스 11장을 우리가 볼 믿음의 장 믿음의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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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랬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들었고 믿음으로 에노군 하나님과 동행했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또 이삭은 믿음으로 야구분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다이슨 믿음으로 사모엘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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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자산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 믿음은 불가능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에서 승리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뭘 받는다고요? 축복을 받는다 믿음은 무엇을 담는 그릇이다?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도 믿음의 뭐만큼? 분량만큼 쓰신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해도 순종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못 삽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안 돼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에도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러는 거예요 믿음보다도 돈을 더 중요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에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우선순위가 헷갈리면 문제가 돼요 우리는 항상 그 초점을 포커스를 첫 번째 자리에 믿음을 둬야 됩니다 믿음이 있게 되면 모든 게 다 따라와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지금 믿음을 희생시키고 얻은 것은 나중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내 준정한 축복이 되지 못해 로시 여러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선택 로스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겠죠? 그런데 선택할 때 어디 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지? 이게 본 것이 아니라 로스는 뭘 봤어요? 어디 가서 사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이건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사업은 성공했지만 나중에 믿음을 까먹으니까 다 모아놓은 게 제점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아브라함은 믿음이 커지니까 축복도 더 임하게 되고 더 크게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조상이 됐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믿음해 두십시오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아니라고 나태한 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믿음이 식어져요 믿음이 점점 까먹어져요 누가 처음부터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해야 되겠다 믿음을 잃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전도하다 가서 보십시오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많습니까? 전에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방학하고 있는 사람들 안 다니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럼 왜 교회 안 다닙니까?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다 시험 들어서 그런다고 어떤 사람은 누구 꼴 보기 싫어 가지고 교회 안 나가다 보니까 그러고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 어떻게 가든 한 번 두 번 빠이다 보니까 또 사업에 바쁘다 보니까 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점점 나태해져 가지고 그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되면요 반드시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내가 지금부터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겠다 그런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 나가겠다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막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 가운데 보면 옛날에 그렇게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냉랭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면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그리고 신앙생활 조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라고 나태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멀리하다가 또 시험 들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뭐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믿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돈을 좀 못 벌어도 믿음만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신앙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그러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두 번째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도 받으시고 축복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사실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하는 어느 때는 쉬운 것 같지만 진짜 축복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은 우리가 사모하고 갈급하고 엄청 은혜 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노력해야죠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못 받고 축복 못 받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아멘? 은혜 받으면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여러분 보세요 에베 때 말씀으로 찬양으로 은혜만 받아도 내가 힘들었던 게 다 녹아져 내리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말씀드리면서 은혜 많이 받고 나면 지난 한 주 내가 힘들었던 게 다 거기서 극복이 되고 또 세상을 이길 힘을 어떻게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아서 나가서 이길 힘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은혜 받아야죠 은혜는 정말 이게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은혜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그 받은 축복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도 잘 되고 봉사도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어떻게 주의 일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순간에 쏟아버리고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마귀 틈타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러게 된 거예요 시험 들어서 그랬죠 그래서 저는 사고라는 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렀던 욕은 또 얼마나 많은 하늘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 죽고 건강 잃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틈탔어요? 마귀가 틈타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줘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다가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줘서 이런 많은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금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걸 잃어버리면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고 속상합니까? 진짜 그러죠? 이야 정말 여러분 보세요 욕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싹 다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고 종들도 몇 명 안 남고 다 죽고 그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도 잃어버렸잖아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도 와서 막 그러면 그러면서 뭘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에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렸죠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어요 그랜더도 나중에 이겨내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데 뭘 안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안 잃어버렸기 믿음이 있으면 다 일어납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실패도 딛고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건 못 일어나 절대로 못 일어나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가 네 번째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죠 내 행위로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원자와 내 삶의 무엇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구원에는 내 행위나 노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려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내 이름이 한나라 생명체에 기록되는 거죠 아메 그래서 구원받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인을 쳐요?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뭐해 주신다? 증거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성령이 증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상급 하늘나라가서 영광 멸류관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사명과 직분과 나에게 맡긴 사역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과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 믿고 구원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상급과 영광과 멸류관이 결정이 된다고 여러분 구원은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걸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런데 고린도에서 3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그게 딱 나와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에 불이 났는데 거기서 목욕탕에 불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되니까 오시고 모시고 필요없어? 다 놔두고 어떻게 해야 돼? 도망쳐 나와야 돼 그러면 안 죽고 거기서 살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는데 벌거벗고 뛰어나와서 이게 겨우 구원만 받은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게 나오죠 불 가운데서는 그런데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꼭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목사님 죽을 때 그냥 예수를 믿고 죽을 거예요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한쪽에 있는 강도도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안을 생각하소 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하고는 있으나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은 무슨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야 주님을 믿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평생 동안 이렇게 살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가지고 70개 교회를 세우고 막 이렇게 했던 최건룡 목사님이나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한 그런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여러분 상급이 똑같겠어요? 그렇잖아요? 무디나 이런 사람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5천만 명의 보금전화에 100만 명을 예수님께 인도한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늘나라 영광과 상급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나 상급이나 이런 것은 명예를 얻어도 권세를 얻어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 단임제 5년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 좀 불행해 정말 불행하지 않는 대통령이 없어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어디 망명 가고 어디 쫓겨나고 감옥에 가고 암살 당하고 하여튼 얼마나 그 결말이 안 좋으니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는 왕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학교는 사명과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주님 제림하실 때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면 우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도 성경에 보면 제가 지금 수요일 날 마태봉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주님이 달란트 맡겨줬는데 그걸 땅 속에 묻어둔 사람은 그걸 빼앗아가지고 충성된 자에게 줘버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가 쫓아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나 있으리라 그랬죠 거기서 달란트를 줬던 종에게 빼앗아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가 쫓아 슬피 울미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여러분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이 아니고 달란트를 줬다 그랬잖아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이런 재능과 이런 걸 줬는데 주의 일하라고 맡겨놨는데 먼 날에 갔던 왕이 왔잖아요 이거 뭐예요 주님이 한나라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을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는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땅 속에 묻어둔 주님이 맡겨놓은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는 그걸 빼앗아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 심판을 받겠네요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상극과 멸류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때로는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는 사명과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버려 그걸 빼앗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련유다가 세상 것에 이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이런 걸 뺏어가지고 어떻게 마티아에게 준 것처럼 구약에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샘나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그분이 나에게 맡겨온 이 직분 나에게 맡겨온 사명 나에게 맡겨온 주의 일 사역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과 사역에는 다 거기에는 상극과 영광과 멸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직분을 빼앗기고 사명을 빼앗기고 이런 걸 빼앗겼다는 것은 영광과 멸류관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다른 교회 보는 편지에 보면 네 멸류관을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다 주님이 멸류관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멸류관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 되냐 주님이 맡겨온 사역과 사명과 직분을 제대로 감당한 사람이 그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여기서 우리가 길어봐야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인생인데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하늘나라 없고 상급과 그 나라의 영광과 멸류관 없다면 저도 지금 제가 성령 임하고 나서 그 전부터 해서 철학기도를 지금 20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번 해보세요 철학기도 여기 와서 한 번 우리가 철학기도 하면 체력이 좋은 사람도 한 3일만 하고 나면 정신없다 정신없다 진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늘나라 그런 상급과 영광과 멸류관이 없다면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저 주관의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이런 게 없는 사람은 교회가 100명만 돼도 그 다음부터 크게 어떤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목사님들이 뭐냐 그냥 편안한 목회를 해 그리고 그냥 세상에 적당히 어떤 그런 것도 즐기고 어디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다 할까 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여행 갈 줄 모르고 이런 거 즐길 줄 모르고 그래서 여행 안 가고 즐길 안 즐깁니까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잘 놀았거든요 노는 건 이든 가든 하면 제가 서로 한 사람 되게 노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게 너무 시시하게 여기져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과 직분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했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나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않았다 얼마나 사명을 귀하게 했대요 내 생명조차도 나는 귀하게 했대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배가 깨져서 몇 번 침몰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리고 추위와 더위와 강도 위험과 강의 위험과 굶주림과 수많은 그런 속에서도 감옥에 갇혀서 또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감옥에를 다섯 번 맞고 대장에 맞고 그런 걸 해도 끊임없이 또 또 또 또 이렇게 복음전하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 가서 삼청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가 다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면서 사도마을은 그런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얻었다 나는 잡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 그 주의 그릇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표떼를 향해서 뭐 한다고 했어요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정말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해서 절대로 하나를 껴주시니 귀한 직분과 사명 사역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걸 잘 감당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서 정말 새로 살렘 성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이 있고 새로 살렘 12문 12진주 12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 여러분 거기는 새로 살렘인데 그게 뭐냐면 천국의 수도예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예수 믿었다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다 새로 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거기 가니까 저기 노숙자 되었고 천국의 노숙자 되었고 또 거기서 뭐 어떤 분은 진짜인지나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 어떻게 가니까 노숙자들은 거기서 뭐 희끄무리한 그 옷 있잖아요 옛날에 광목으로 돼가지고 먼지튀긴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있고 노숙자 있더라는데 뭐 어떤 분은 야 천국에 뭐 그런 거 있겠냐 뭐 그런데 뭐 그런 걸 보고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천국에 직접 갔다 왔다는 사람을 몇 번 만났잖아요 그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거짓말 할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진실한 사람들인데 진짜 천국은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야 그 천국 갔다 온 분이 직접 나한테 그래요 그 목사님 그 장로교 목사니까 철저하게 칼빈주의 애정론 그거 배운 사람인데 목사님 구원은 절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저하고 대화를 하더니 어떻게 이웃선이 목사님 천국도 안 갔는데 나하고 이렇게 똑같냐고 그래요 나하고 똑같냐고 천국도 안 갔는데 나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데 뭐 여러분 우리 주님께 받은 사명 직분 잘 감당해서 다 상극과 영광과 멸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한 번 복습을 또 해야 되겠어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된가 첫째 첫사랑 다 잃어버리자 이건 안 잊어버리겠네 첫사랑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두 번째 믿음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 네 번째 금방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축복은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뭘 잃어버리면 안 되냐 성령께서 그러게 말해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대 어떻게 받아요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또 뭘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또 뭘 받아요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있어야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맡겨진 사명과 직분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말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란 말을 그 원어에 다른 의미로 말하는 순교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먼저 못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세례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에베소 교인처럼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을 받네 그런데 뭐 못 받은 사람이 많다고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이 많아 장로교인들은 특히 그런 사람이에요 순복음은 불러불러불러불러 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성결교도 마찬가지로 감리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장로교 침례교 이런 교회들은 성령파가 아니고 불러불러파가 아니고 말씀 말씀 하다 보니까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성결교도 마찬가지로 이성복 목사님 또 여의도 이런 순복음교회 순복음에는 조용규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최자실 목사님 다 뭐예요?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아요 그다음에 또 감리교 요한에 있을래도 성령 못 받았던 사람이 성령 받아가지고 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 이런 거 봐요 또 우리나라에 환원운동을 했던 그리스도 교회도 처음에는 성령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 지금은 좀 희쭈구리 많이 해줬지만 성령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합니까? 야 예수님이 다 구원 받을 사람은 정해놨어 예정론 딱딱 이렇게 가지고 하니까 너무 이런 게 좀 문제예요 침례교 근본주의 이런 데서는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라면 끝났다 뭐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도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주님이 맡긴 사명 직분 사역을 감당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목마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나귀 새끼 찾으러 갔다 오라고 해서 나귀 새끼 찾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사무엘 선재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해 네가 올라갈 때 이런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이고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그랬죠? 그렇게 딱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지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도 지금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여러분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성령을 받으면 다 봐요 사사들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삼가는 소모는 사람이에요 소 시골을 제가 옛날에 하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깔뜯기로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소 끌고 바닷가를 갱변이라고 그래요 갱변에 가서 거기다가 소 푹 이렇게 놔두고 어떻게 돼? 전부 다 옷 벗고 어떻게 돼? 바닷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어때요? 당신 이거 할 줄 알아요? 예전에 우리는 물 먹고 하면서 이거 땅 짓고 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때는 우리는 하여튼 얼마나 바다에서 매일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소 치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때요? 사사가 됐잖아요 다윗도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물멧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양치 있는 목동이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기도원도 타장마당에서 벌벌벌 떨면서 모르게 타자 걷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사사가 됐잖아요 다 성령이 임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되고 은사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저는 처음에 능력 받으려고 한 것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처음에 그렇게 행복했는데 왜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왜 이렇게 갈급해요 제가 이 성경을요 신앙성경은 며칠에 한 번씩 읽었을 때 성경을 미친 듯이 틈만 나면 직장에도 가서 직장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제가 엔지니어니까 기계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거 계기판만 보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지가 이거 다 돌아가니까 자동이니까 할 일이 없어 하루 종일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책상 앞에서 제가 뭐 하겠어요?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와서도 성경만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뭐 며칠에 한 번씩 봐버리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해서 막 예수님 믿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는 아니다고 구원 받고 나서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여러분 어때요? 아휴 교회 가도 기쁨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목마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제가 갈급한지 나중에 위대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 이런 일기 전기 이런 걸 읽다 보니까 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하고 성령 받은 게 틀리다는 거 안 거예요 성령을 받아요 아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거지 그 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왔다 그 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나는 지금 생수의 강이 아니야 지금 목말라가지고 죽을 지경이야 그 기쁨이 오도록 하고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걸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98년 7월 24일 날 그 전에는 성령을 가늘적으로 체험해봐 또 금방 사라지더라고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정말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어때요? 20년 됐는데 지금까지 목마른지 1998년 7월 24일 날 그랬는데 지금 2019년이니까 21년째잖아요 그 이후로는 목마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마른 적이 21년 그리고 그때는 설교하고 나면 주일날 설교하고 다음 주 뭔 설교하지? 또 뭔 설교하지?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고 긴장되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그게 없어진 거예요 뭐를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성령 받지 않으면 기쁨이 넘치고 충만하고 감격스러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해요 항상 갈급해 목마라 그리고 주님 맡겨준 사역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고 여러분 성령은 희락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천국, 교회천국, 가정천국, 천년한국천국,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심령 안에 먼저 심령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이라 사도바 우리 로마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교회천국이 되고 가정이 성령 충만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고 그러면 가정천국이 되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 천년한국이 이루어져요 천년한국, 천년 그 다음에 그 천년한국, 천년이 지나고 나면 이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이사가는데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목수가 여러분 어떻게 맨손으로는 절대 일을 못하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한 데에 써있는 목수의 연장과 같은 거예요 은사 우리가 11개 하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선지 생도가 어떻게 했어요 생도들이 사는 집을 지으려고 도끼를 빌려왔는데 요단강 있는 데가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어떻게 했어요 날이 빠져서 풍 강에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손지야 이제 큰일 났습니다 빌려온 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어디에 그랬냐 저기다 보니까 거기다가 뭐를 했어요 나뭇가지 하나 딱 덜고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으로 하면 뭐 주문을 예었다고 하겠죠 그랬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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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어 어디 떨어진 도 몰랐던 그 도끼가 올라오더니 그 나뭇가지 위에 딱 얹혀 그걸 갖다가 다 씻겨서 나무를 비워서 어떻게 했어요 집을 지었잖아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맨솔로 어떻게 나무 그거 해가지고 집 짓으면 못 짓죠 우리가 주의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뭐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능력 갖고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경우 보면 언제 제일 많이 기도를 안 하면 이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의 힘이 없어요 시들어져 기도를 안 하면 그러니까 계속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 하려면 쉬지 말고 뭐 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하고 이렇게 하면 돼 성령의 감동 감아 역사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 짓지 말고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있는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를 잃어버리면 안 되냐 뭐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주십시오 첫째 뭐를 주님에 대한 첫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주인 사명과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은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네 오늘 찬양하고 계십시오